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 쇼핑을 해볼 건데요 베이스먼트 랩 패밀리 세일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저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간도 단축시켜드리고 변명한 소비 시간 단축 그래서 세일할 때 이거 구매하시면 좋겠다는 제품들을 후다닥 보여드리는 컨텐츠예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한 아이템들 쇼핑하러 가실 자 그럼 같이 쇼핑하러 가실까요? 자 우선 메종미네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컨텐츠로 진행도 했던 제품인데요 니트 반팔 티셔츠가 할인 가격이 39,000원 티셔츠 가격이야 어머어머 여기 보시면 여기 모델 김민정 여기 제가 입고 그래서 요 제품은 아이보리 컬러 블랙 컬러 둘 다 있으니까요 티셔츠만 입기는 나는 찌찌가 오늘 왜 그래 그러니까 공격적이면서 요 니트는 여름에도 더위보다 나는 툭튀 걱정이 앞서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요건 도톰하기 때문에 그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다음 추천 제품은 부클 니트 롱슬리브인데요 뭔가 메종미네드 맛이 물씬 나는 제품이에요 또 요즘 대세가 그린 아닙니까? 그래서 멀티 그린 컬러도 있고요 브라운 컬러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가격이 진짜 근데 좋아요 35,000원 티셔츠 가격에 니트 롱슬리브를 자 다음 추천템은 멜팅 무드 롱슬리브 요 제품이 등판에 녹아 내리는 듯한 프린팅이 들어갔는데 롱슬리브 티셔츠를 39,000원 할인가에 그리고 요런거는 나중에 반바지랑 긴팔 티셔츠 입는 날씨 지금 딱이잖아요 고런거 할 때 딱 매칭해주면 히퍼니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요것도 블랙이랑 화이트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등짝 어깨에 있으니까 뭔가 어깨도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모델이 넓은 건가 다음은 버뮤다 왠지 올해는 버뮤다를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입어주실 것 같아요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다면 올해는 될 것 같아 그래서 데님 버뮤다 팬츠가 가격이 요것도 티셔츠 가격에 3만 6천원 기장감이 좀 긴 편이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원래 그 버뮤다 맛은 기장감 조금 길게 입어줘야 이쁘거든요 컬러감도 시원한 여기다 그냥 흰 티셔츠 대충 입어주시기만 하면 딱 요즘 패션 다음은 저희 스토커즈 옷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실물로 봤을 때 와이드한 느낌도 좋고 옆에 이렇게 들어간 포인트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요 제품은 9만 9천원에서 6만 9천원 30% 이상 할인 요 제품은 가을 시즌 돌아오면 다시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 제품 미리 구매해주는 것도 좋아요 요 실루엣에 3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제 추천은 사실 블루 컬러 진짜 이쁘기는 해요 요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벨트 없으신 분들 여기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29,000원 약간 네모네모해서 살짝 시크하고 도도한 분위기를 풍기는 벨트예요 요런 약간 섹시한 느낌을 주는 벨트 없다 하신다면 29,000원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메종미네드 마지막은 바로 구스다운이에요 이제 곧 더위가 찾아올건데 구스다운 추천을 요게 약간 남성미 풍기는 구스다운인데 요 가격대까지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최소가인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라도 나 아직도 좀 헤비안 파카 아직 구매 못 했다 하시면 세일 기간 노려보세요 다음은 마틴 플랜 오늘 이게 왜 안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스티치드 니트 점퍼 요거 뭔가 이런 말 뱉어도 되나? 살짝 마르지? 스티칭 디테일이 포인트인데 요렇게 밑단 소매 밑단 이렇게 자그맣게 들어갖고 그레이의 화이트 스티칭이라서 깔끔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나서 유행 안 타고 기본템 올 가을에도 카라 니트는 계속 있다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 컨트레스트 레이저 진 가격도 반타적 낮고 블루 컬러 블랙 컬러 둘 다 이뻐 살짝 누리끼리한 톤이 베이스로 깔려져서 빈티지한 매력까지 있으니까 요 바지는 사실 내가 입고 싶다 그리고 마틴 플래너면 액세서리류 빠질 수 없는데 요 팁과 믹스체인 목걸이가 굉장히 요 알알이 맺혀있는 것도 포인트가 되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제 곧 액세서리 찾아야 될 때에요 그러니까 미리 쟁여놓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또 다시 한번 겨울 코트 핸드메이드 알파카 코트 요거 진짜 싸다 169,500원 롱한 기장감의 코트고 블랙이랑 카멜컬러 둘 다 이뻐 세일했을 땐 나는 카멜컬러를 추천할게요 평소 접해보지 못한 걸 세일할 때 구매하는 거 다음은 에드오프에요 에드오프는 은근 가방 맛집이다 요 패디드 가방 살짝 코스맛 나는 요거 남자여자 할 것 없이 보따리 가방으로 많이들 들고 다니더라고요 고개 7만 6천 3백원 요게 크로스로 맸을 때도 사이즈감이 적당해가지고 추천드려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 맨투맨 초상화가 막 뭉개져있는 맨투맨인데 요런 블랙 맨투맨은 쟁여놓으시면 나중에 언젠간 꺼내 입을 수 있거든요 할인가가 반타작이라서 추천드려 볼게요 자 다음은 피스워커 여기서는요 제가 추천했던 요 뉴 스텐 라인이 바지 핏이 맛있어 요 에보니 블랙 컬러 추천드리고요 실물로 봤을 때도 이뻤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라인의 요거 진짜 첼시 부츠랑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 기깔 나거든요 섹시하면서도 뭔가 너무 슬림하지 않다 고런 핏감 그리고 지금 당장 꺼내 먹기 좋은 아이템으로 요 두 제품을 추천드리는데 같은 핏이에요 근데 라이트랑 미디움 블루가 있는 건데 조금 시원한 느낌은 라이트로 그래도 난 봄에 가을에 더 자주 입을 것 같다 하시면 중청으로 추천드립니다 얘네 바지 핏감이 진짜 이뻐요 자 다음은 팔용 로드 정신 없으시죠 그래서 내가 출연 온 거야 요즘 막 크랙된 워싱 많이 보이지 않나요? 고거 할인한다? 지금 반타작이야 크랙 블루 롱 플레어 살짝의 부츠컷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엄청난 부츠컷이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컨버스류를 좋아하시는 학생 친구들 요 테이퍼드 핏 칩 라인 요 두 제품 추천드릴게요 블랙도 있고 페일 블루도 있으니까 시원하게 입으시려면 페일 블루 나는 약간 하체 튼실이라서 좀 날씬해 보이고 싶다 하신다면 블랙으로 그리고 마지막 추천템은 티셔츠 할인가격이 18,900원인 거예요 내가 티셔츠를 막 수피만 사서 3만 얼마를 투자하기는 힘들다 하신다면 요 티셔츠 괜찮아 보입니다 색깔도 무난한 컬러웨이로 나왔어요 스토커즈 자 다음은 가먼트 레이블이에요 거기서 진짜 딱 들어가자마자 본 건 요 와플 니트 요거는 바로 지금 당장 사서 바로 꺼내 입어야 돼 여러분들 연보라색 어려워하지 말아요 크림 컬러 진이나 그레이 컬러 뭐 데님에도 찰떡콤떡이니까 좀 화사해 보이고 싶다 하신다면 요 컬러 근데 다양한 컬러가 많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다음은 버뮤다 입어줄 거라 믿어요 올해는 내가 열심히 요즘 입고 있거든 버뮤다 팬츠이지만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톤의 제품인 거 같았어요 차콜 컬러랑 카키 베이지 두 톤으로 여러분들의 입문템으로 할인한 아이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면 세일하는 거 사서 입자 그리고 다음은 여름에 딱 어울리는 연청 데님 통도 여유롭게 나와서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할인가가 거의 반타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신없는 호다닥 콘텐츠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칭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취향이 저랑 비슷하시다면요 요 할인자는 24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니깐요 그 전에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고가 많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고 확인하면서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숨잘려면 마음 아픈 거지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패밀리 세일 뭐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어유 가요 쇼핑해 어유 가 하하하 하하하 크다 크다 좀 여긴 하하하 impeda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